미성년자 때 수지와 성인이 돼서 20살이 된 수지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주민등록증이 나왔고 뭐 면허를 딸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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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정말 적절하네요.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그전에도 19금 영화는 눈치는 보면서 다 보셨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죄송합니다. 저는 어떤 20살 수지 오늘 공개된 새 앨범에서는 섹시하게 변신했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떠냐고요. 제 눈빛이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네요. 자 그럼요. 신곡을 위해 그리고 잡은 섹시한 포즈까지 보여줬네요. 이제 앞으로 미세이가 활동을 왕성하게 할 예정이라서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선 오빠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지금 날씨가 추운데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왜 몰까뜩하잖아요. 화이팅! 아니 부럽잖아. 화이팅! 제 소식입니다. 이런 기술 절실한 분들 정말 많으실게요. 하지만 아무데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밤 기획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한 기술. 오늘 섹스 어필의 기술. 아! 아! 오늘 난리군요 아주. 오빠 좋았는데. 스타가 당신을 유혹합니다. 브리지컬러? 때론 강한 매력으로 남자답게. 때론 요염하고 섹시한 목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스타들.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유혹의 기술이 뭘까요? 궁금해요. 질스럽지 않은 섹시함. 입술로 유혹합니다. 눈빛. 저에게는 이제 목소리. 남성의 매력 여성의 매력 그게 자연스럽게 발상이 될 때 섹스 어필이라는 개념도 의미의 진화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남성적 여성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게 스타들이 공개하는 유혹의 기술입니다. 서피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당신을 유혹하는 기술 첫 번째는 목소리입니다. 지워졌다. 나쁜 기억 열일곱 소년에게서 남자의 향기가 나는 이유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특별한 목소리 때문입니다. 동굴 목소리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목소리가 유혹의 기술이 될 수 있을까요? 목소리 전문가를 찾아가 세 명의 목소리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노란 거나 초록이나 전부 여기까지 목적 스치는 소리가 다 나오죠. 배음 구조로 봐가지고 목소리의 진동폭과 진동 횟수를 분석했는데 그래프가 비슷하죠. 800회대째까지 세 사람 모두 다 유지가 되잖아요. 추후하고 안정감 있는 이런 그 목적 스치는 소리를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목적 스치는 소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 보고된 사항이죠. 저는 26년 동안 가수 생활하면서 그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갔어요. 이승철이 극찬한 주인공 떠오르는 섹시 디바 김혜린과 원조 섹시 디바 박지윤 이들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상당히 입 안에서 울리는 듯한 성대의 목소리가 되게 커요. 안정감이 있고 또 어떤 모성 본능의 울림이 입 안에서부터 울려 나오면서 목소리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들의 목소리에 이런 매력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렸을 땐 저는 잘 몰랐는데 지금의 제가 들었을 때는 섹시한 목소리인 것 같고 그리고 예림이도 분명히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고 그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여자 보컬로서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목소리다 공감 가시나요? 모성 본능을 자극시키면 섹시하다고 느끼나요? 편안함을 느끼는 거겠지 특히나 남자들한테 모성애라는 거는 굉장히 안정감을 준대요. 엄마가 딸이 형이 더 많으시잖아요. 아 그래요? 저 여자 편의점이 더 많아요. 정말 그때는 제가 이렇게 하면 섹시할까 저렇게 하면 섹시할까 그런 거 사실 연습하지도 않았고 그게 잘 뭔지도 몰랐었는데 갖고 있는 인상에서 주는 기본 베이스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눈매가 좀 카리스마 있게 생기고 그래서 근데 어디가 제일 섹시하다고 생각하세요? 눈빛? 눈빛. 눈빛.